아시아 투어 방금 들으신 곡은요 불티 라는 곡이었어요 나 플레잉 디팡 바이버스 코닉 나 강한 곡을 플레잉 불티 이 곡을 아시아 투어 하면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못 들려드려서 이제서야 부를 수 있게 돼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기쁘네요 그 진짜 야자 롱 플레잉 니 해팍 내 러왕 에시아 투어 정화와 맘 요강 다 양노이 롱 롱 네 원이 롱 러싱 기장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서 굉장히 이렇게 태국에서 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주셔서 노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산하까랑 COVID-19 야어 자산이 진짜 도둑값 해 채넬 롱 플레잉 고맙습니다 근데 또는 미자이 롱 플레잉 롱 플레잉 제가 다운 오케이 노래하면서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팬 여러분들께서 가끔 제 공연이나 음악을 들을 때 힘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만큼은 저도 여러분들께 힘을 좀 받고 싶어요. 그런데 오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가 평소에 되게 생각이 많은 편인데 노래할 때만큼은 딱 팬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음악 이렇게만 있으니까 제일 행복하고 제일 편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롱플렉그는 그냥 그냥 팬-팬 그리고 또는 드린 드린 그래서 워낙 롱플렉그는 정말 행복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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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를 바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